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십시오. 헌정사상 초유의 방탄 거부권을 행사하시면 국민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땡윤 방송으로도 모자라 땡전 방송으로 회귀하려는 겁니까? KBS 뉴스 책임자가 소속 기자들에게 전두환 씨 호칭을 씨가 아니라 전 대통령으로 통일하라고 공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5.18 학살자 12.12 쿠데타 내란 수계에 대한 국민은 이미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했습니다. 국민의 평가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의 방송이 되길 거부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내부 절차도 없이 기자들과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지하는 것은 KBS 내에 독재가 되살아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독재자를 치켜세우는 공연방송, 독재자만 바라보는 공연방송, 공연방송이 독재방송이 된다면 국민께서 냉어만 평가를 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